얼굴 보며 화나고 짜증도 났다가 또 어쩔 땐 불쌍하기도 했다가. 내가 들어설 구석은 하나도 없겠네요. 아빠가 엄마 만나기 전 이혼한 부인 말이야. 혹시 그 여자 만나본 적 있어? 불쌍한 것. 지 낮은 친엄마도 모르고. 사실 난 문 대표님이 아니라 내 딸을 만나러 왔어요. 민주련. 우리 주련이가 당신 딸이라고요? 그 여자 만나본 적 있어?